이게 뭐 하냐고 하는 게 아까 노우 사준볼라 노우 사준볼라 유튜브는 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어 난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안녕 삐어 아버지 해봐 아버지 나는 배우의 꿈을 가져본 적이 있다 예스 나는 카페에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큰소리로 웃을 수 있다 카페에서 큰소리로 웃을 수 있다 나는 평소에 말주변이 좋다는 말을 듣는다 나는 주변에서 끼가 많다고 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만 난 망설여준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 일탈을 꿈꿔보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일탈 일탈 응 응 변화되려고 응 언젠도 일탈 이라는 것은 내가 해오던 습관이 있잖아 근데 아 나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나 한번 나이트클럽에서 밤샐래 이러고 안 하던 걸 확 하는 그런 걸 일탈이라고 그래 B형 다 B형이네요 아버지도 B형이야 나는 A형이야 나하고 민주는 A형이야 그래요? 응 음 자섭농이 나는 배우의 꿈을 가져본 적이 있다. 나는 카페에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큰소리를 웃을 수 있다. 너.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춤추고 싶지만 마음뿐. 나는 나를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. 나는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. A형이네? A형? A형이야? 나 O형인데? 왜? 그건 뭐야? O형이야 마 그런데 왜 그래? 얘 순 엉터리야 순 엉터리 적어가지고 순 엉터리 맞추는건데 나도 A형인데 우리가 우리가 틀린게 아니라 우리가 B형이 형이 틀린게 아니라 얘가 O형이야 B형이 미리비가 O형이야 왜 그래? 아버지 A, B형이고 어머니 O형이야 나 진짜 예상진이 울짝에 빵 터졌어 왜 예쁘지? 그게 A형이야 지금 뭐하는거야? 왜 A형이야? 지금 뭐하는거야? 오랫동안에 너무 무섭네 아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 P형을 점치는거야 아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 P형을 점치는거야 피 P형 P형을 점치 P형 아 눈물 나 이게 뭐하느냐 아빠 넌 너 나 눈물 나 너 나 눈물 나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